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성앙하고 어디 사시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름은 김자 일자 성자고요. 저 안영에서 왔습니다. 여기 오신 연휴는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 듣고 그리고 이 제품이 좋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 이렇게 왔었습니다. 내가 오늘 쇼핑증을 해서 지금 계속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만 그래서 이제 이걸 좋다고 해서 이걸 한번 좀 체험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이제 이걸 했는데 지금 이 엘르트는 이 차를 마시니까 처음에 이 병으로 한 병을 다 물을 마시고 났는데 그 다음날 변이 시커멓게 나오더라고 요. 그러면 속이 시원하더라고.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한 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가 또 무거워. 하루에 두세 번씩은 꼭 가야 돼. 이게 한 일주일 한 보름 가더라고 요. 진짜 밑에가 아주 아프다 싶어요 . 하고 했었는데 요번 추석 때 아 괜찮거니 하고 참 애들하고 이렇게 저 이천 거기를 저 뭐야 애들 거 캠피장에 있는가 거기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. . 아 공동화장실 소변이 운전하고 가서 소변이 말아서 아 소변노는데 아 소변노는데 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힘을 주는데 거기서 그냥 쏜 거에요.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공중화장실 을 문 잠그고 벗어가지고 거기서 빨고 그냥 그러가지고 있고 이렇게 난처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난 뒤저부터 이제 이게 딱 멈추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얘기를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럼 어떻게 엘리어팀 믿으시고 계속 한 번 복용해보시겠습니까 예예예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네.